내가 진짜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 혼자 끙끙 알타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서 얘기를 한다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는 잘생긴 얼굴 자꾸 맴도는 귀에 그의 촉촉한 목소리 니가 이거 해줘 니가 좋아하는 여캠 누구길래 그렇게 맨날 탐방하는 거니 그중에 누가 니 부인이 될건데 그렇게 매일 이 방 저 방 다니는 거야 나도 내 맘 모르게 그 여자는 다 이쁘고 여캠도 다 이쁘고 가슴도 다 크고 별풍선 많이 터져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나 잊어도 더 이쁘고 다리도 이쁘고 별풍도 터지고 가슴도 다 크고 그래서 나는 지금 누구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고백하면 헤어질까 너무 두려워 열 열 떠나갈까 두려워 고백하면 우결하면 우결축 땜에 열 열일까 너무 두려워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pourquoi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 your yüz 와우 며 A waa ae pase ep 고백 help hon 고백 꽃님! 덜리는 내 그룹 아 부탁 두근대는 마음에 설레는 날들에 나 매연할 수 없 이간칭충단을 좋아하고 어그로 꿈들 나를 좋아하고 백폭 나를 좋아하고 폭도꾼들 나를 좋아하지마 팬클럽 채팅 텀빵은 팬클럽에 가입하지 않으면 채팅할 수 없고 녹였다가 폭동이 일어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팬클럽 채팅 나는 유튜브 라이브 가고 싶고 트위치도 가고 싶고 팝콘티브 생각나고 그러지만 아프리카 너무 좋아하는데도 누구누구도 말을 안해요 나는 팝콘 좋아하고 유튜브 슈퍼 채팅 좋아하고 트위치도 좋아하고 다른 젤리스도 좋아하는데 그 누구도 말을 안해요 나는 버거길도 좋아하고 다른 플랫폼도 좋아하고 다른 것도 좋아하지마는 많은 거를 좋아하지만 아프리카 가지 좋아요